그에 비해서 이제 이것들을 섞어 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섞어 쓰는 사례를 알기 위해서 이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염색체에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라고 그럴까요? 크로마틴이라고 부르는데 그 크로마틴이 보여 드리는 것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고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클레오존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트랜스크립트 팩터가 붙는 자리가 그 염색체 서열들이 잘 붙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시퀀스 모티프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여기 뭐 특히 C 하고 G, 우리가 CPG 사이토신하고 포스페이트 구아닌 이렇게 CG로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포스페이트가 들어가는 작은 피로 써 가지고 CPG라고 부르는데 그런 그 사이트들을 찾아내는 구조 여기에 뭐가 붙는지 이런 걸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찾아내는 프로젝트로 이제 딥 CPG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딥러닝을 써 가지고 유전체에 적용한 사례 중에서 되게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이제 기술을 한번 보시면은 이건 실험한 자료거든요. 실험 그 셀들마다 이제 CPG가 붙는 자리가 있다 없다 해 가지고 0과 1 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제 이렇게 한 거에요. 이거 실험 데이터니까 여기다 넣어 가지고 CPG 모듈이라고 해서 이게 코드화 된 거죠. 0010 외래 0100 여기는 붙고 여기는 안 붙고 여긴 1011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지하류는 지하류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일종의 RNN 기술 중에 일종이에요. 메모리 유닛이 들어가 있는 RNN 기술 중에 하나인데 양방향 지하류를 써 가지고 예를 들어 학습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걸 CPG로 학습을 한다 치고요. 그 다음에 DNA 코드를 또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시퀀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 집어넣은 것에 대한 이건 실험 데이터인데 실험이 아니고 그 시퀀서를 직접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험 시퀀서를 보면 이렇게 TA 뭐 CG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이기 때문에 RNN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CNN이 더 잘 됩니다. 요즘 CNN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마치 문자열처럼 문자를 이제 그림처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컨볼루션을 먹였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풀링도 하고 해서 풀링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특징을 잡아낼 수 있겠죠. 시퀀서를 보고 우리가 잘 모르는 벡터 숫자가 나와요. 여기도 벡터 숫자가 나왔겠죠. 이 두 개를 합쳐 합쳐서 조인트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붙을 것 같아 안 붙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 빠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지션을 사전에 여기가 잘 붙을 것 같아요. 에너지 형태로 봤을 때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자 크기를 일부러 사이즈를 차이를 많이 내서 보였죠. 그래서 여기가 붙을 가능성이 더 많고 저기가 더 붙을 가능성이 더 많고 이렇게 보여준 건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딥러닝을 활용해서 어디에 잘 붙는지를 찾아내는 걸 해봤더니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방법보다도 더 잘 찾아내더라. 근데 이때 보면은 기술은 CNN과 RNN을 함께 썼죠. 조인트로 함께 써가지고 같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전체가 아닌 다른 종류들은 그냥 하나만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영상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컨볼로션을 쓰고 혹은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기적 RNN을 쓰고 이렇게 각각만 쓰거나 그거 전문가들만 있으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유전체학은 진짜 여러 기술을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추론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알고 적절한 걸 갖다 써야 됩니다. 심지어는 딥러닝이 아닌 거를 써야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어떤 종류가 많다는 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유전체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전체 쪽에 AI를 활용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할 걸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GWAS라고 하는 연구를 많이 해요. 이건 뭐의 약자냐 하면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 이렇게 부르는데 제목만으로 뭐든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건지는 환자 DNA를 모으고 여기 Patient DNA가 있죠. 그 다음에 환자가 아닌 사람 DNA를 모아요. 그러면 환자와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판정을 하게 되면 환자끼리 뭉치는 뭔가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게 뭐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관계가 있다라고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 빠져있는 어떤 SMP SNIP들을 찾아내요. 또는 질병과 다른 질병이 안 걸린 사람들의 SNIP들을 찾아내요. SNIP이 뭐냐면 이제 Single Nuclear Tide Point Mutation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의 염색체 중에 코드 하나가 싹 바뀌었어. 이제 그런 그 패턴이 하나씩 있을 텐데 그 패턴이 환자들끼리 딱 묶여있는 녀석들은 되게 뭐랄까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고 환자가 아닌 종류들은 이건 그냥 정상적으로 원래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그 딥러닝이라든지 일반 AI를 잘 못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원인 결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코저 이게 이게 원인인가 이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어소시에이션 있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진짜 원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원인 결과가 한 개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게 뭐 여러 개가 결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코저 네트워크가 돼요. 원인 결과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결합을 해가지고 결론을 낸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 역시 또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숙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숙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 네트웍스라고 2017년대 아이클리어에 발표된 페이퍼인데 데이터가 너무 크다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너무 커가지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X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이게 뭐 기가바이트 수백 기가바이트 뭐 이래 버리니까 그냥 들어올 때 기가 질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좀 압축하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퍼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하이퍼넷.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심플하게 그렸는데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B하고 C가 서브 네트워크입니다. 일종의. 뭐 여기 이 파트가 B구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C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베딩 돼서 들어가 있는 피처들을 압축하는 네트워크가 또 있고 여기는 되게 심플하게 그렇지만 생각보다 되게 큰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징을 압축되어 있는 특징이잖아요. 엄청 큰 데이터가 들어가 가지고 X 이거는 엄청 큰 데이터거든요. 여기에 있는 특징을 인베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토인코더라는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아까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 있죠. 그게 앞하고 뒤하고가 똑같은 거를 우리가 오토인코더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압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숫자가 작아졌는데 나중에 복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디컨블러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져 있는 것 쪽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되게 작아진 거잖아요. 아까 예를 들자면은 벡터 2개, 1과 2로 판정할 수 있는 벡터 2개로 예를 들어 1024x1024짜리 이미지가 쭈그러들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충분하게 들고 있지만 전체 데이터를 다 쓸 필요는 없게 되는 거니까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유전체 데이터 사이즈가 엄청 컸는데 그 중에 일부만 압축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 기술들을 접목해서 처리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런 데이터를 다이어트 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팻 지노믹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노믹 데이터가 너무 뚱뚱하고 커요. 그거를 전부 하이퍼 파라메터 처리를 하려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다이어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Thin하게 만든다. 파라메터를 그렇게 해 가지고 Thin parameters for pet 지노믹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본 게 천진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압축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을 해봤더니 역시 굉장히 성능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이어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도 딥러닝이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용도가 되게 이제 딥러닝이나 AI 기술의 용도가 되게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지금 보여 드리는 프로젝트는 네이처에도 이제 발표가 돼서 그 화제가 됐었던 딥 바인드 라고 하는 프로젝트고요. 딱 그 이름만 들으셔도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보시면 여기도 인풋에 커런트 배치의 인풋에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었네요. 다섯 개를 집어 넣었어요. 다섯 개를 넣어서 이제 1차원이지만 이걸 하나의 기다란 뭐 일종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처럼 컨벌루션을 해요. 컨벌루션을 하면 이제 스캔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미지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스캔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활성화 함수도 집어넣고 풀링도 하고 하면 이제 일종의 피처셋을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이거 이제 신경망 컨벌루션 작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신경망을 거쳐 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출력하고 나서 이 출력하고 학습하려면은 타겟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이제 정답을 준 타겟 이 두 개가 이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건 이건 프레딕션 한 거고 이거는 정답이니까. 이 사이에 프레딕션 에러를 찾아 가지고요. 역시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에러를 갖고 백프로포게이션 에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파라미타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업데이트 된 데이터를 여기 지금 현재 모델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이제 집어넣어서 학습하고 이렇게 뱅뱅뱅 돌면 A에서 학습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과연 얘가 잘 붙을 것인가를 찾아보는 거니까 집어넣은 것을 이제 그 학습도 하고 밸리데이션도 하고 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과연 얘가 잘 붙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잘 붙더라. 그래서 이거 AD Undercurve라고 해 가지고 진짜 잘 붙는 애하고 이 시퀀스 집어넣은 거 하고 봤을 때 잘 붙는 프로틴이 잘 붙는 모티프를 찾아낸 것들이 진짜 잘 붙는지 확인하는 그 작업에서 0.93 굉장히 높은 숫자죠. 예측 잘 되더라. 그래서 딥러닝을 활용해 가지고 단백질이 붙는 자리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잘 됐다. 뭐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CNN 기술이 굉장히 잘 활용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복잡한 사례들이 이제 2019년 넘어가면서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FIDL이 이제 대표적인데 FIDL은 딥러닝 넷 프레임워크인데요. 펑셔널 제너믹스를 해요. 기능적인 유전자 그리고 데이터 추론도 해요. 요런 거를 하기 위한 작업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가 나오죠.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앞에 아까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를 알려드린 건데 데이터셋을 다양한 걸 집어넣습니다. 뭐 이런 종류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지놈 위치와 관련된 것들 들어간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집어넣어 가지고 인코딩을 해요. 이게 이제 인코딩 작업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인코딩하는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컨볼루션 쪼르륵 쪼르륵 많이 하고 뭐 여기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 라우터라고 부르는 애가 그 압축된 뭔가를 들고 있는 애잖아요. 여기에서 그 디코더가 여기 왼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풀어내는 거예요.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하고 제하고 과연 얼마나 비슷한가요? 왼쪽에 1번하고 2번하고가 얼마나 비슷한 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프레딕션 여기서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키텍처에서 얼마나 잘 예측을 할 수 있는가를 본 거고 이 데이터에서 어디에 피크가 오는지 이거를 조금씩 변형을 해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형태로 제공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형태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전처리를 한다든지 데이터의 종류라든지 이런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피들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활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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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